안녕하세요 주아이오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새로운 채널이 나온다고 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서 저는 친구들을 오늘 만나러 가려고요 근데 그 촬영은 진짜 제가 빵떡처럼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도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찍고 있어요 사실 이 집은 이게 두 개의 메인입니다 진짜 맛있어 이게 뭡니까? 이 집이 너무 찰나가 왔어 직업적인 예술 이 집이 너무 좋아 맛이 예쁘세요? 네 맛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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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이루시고요 이루시 이루시 나이 26살 커피를 다 해였어 이루시를 찾으세요 싸게 해줍니까? 이루시 할인 해드릴게요 평천 할인사 할인 여기 장학 장학 장학도 해줄게 장학도 해줄게 소두를 탑니다 아 맥주가 없어 재밌다 예쁘게 먹어주세요 막 먹어야 돼 막 먹어야 돼 막 먹어야 돼 오 아니 이제 고기야겠다 이걸 보이게 미클 미클 걸자 아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갑자기 예 예 예 예 수고하여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став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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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여기 정말 맛있어 저희는 이제 2차로 감주를 할 거예요 감주 여기는 이제 남자친구를 구하고 있고요 아 연락주세요 저는 헤어머드 머리 감고 싶으신 분은 이 루시한테 가면 됩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찍겠습니다 자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여기 범계인입니다 저는 범계인이고요 안양사람이 아 지금은 인사받지만 안양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감주를 갈 거라서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네 14,000원을 찍으라고 줬지만 5,000원을 주셨습니다 아 근데 5,000원 줬나요? 네 빼주시다 4,000원이래 네 5,000원을 주셨습니다 원칭 이거 다 넣어주세요 네 플렉스 4,000원 5,000원 4,000원 5,000원 원지 안 나왔는데? 뭐야 우리 네 장 벌써 찍은 거야 됐습니다 야 원지 찍었지 맞잖아요 우리 사진 출력 중 트와이거 세공 쟤네가 날 버리고 가고 있어요 왜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왜 나 버리고 하는 거야 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약속하세요 버리지 않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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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잡으러 갈 거예요 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약속하세요 끄덕끄덕 좋아요 렛츠고 우리 은에게 왔습니다 이미 돈 뽑고 있는 루시씨 루시씽 루시씨 돈 뽑고 있어요 네 돈 마꾸고 있어요 돈 얼마 뽑아요 돈 많아요 아닙니다 돈 많은데 만원만 뽑으려고요 다들 취했습니다 제가 케어를 해야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들 취해서 케어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케어를 해야되서 안 취했습니다 안 취했습니다 진짜 제일 무서운 친구예요 안 취했다 하면서 집에 가는 거를 몰라요 집에 들어간 사실을 모르는 친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케어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망원이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망원이 준비됐으니까 우리 다 쓸어버리고 다 시작 하나 둘 셋 고 고맙습니다 가요 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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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갑자기 급박에 온 이 차입니다 이 차는 거의 경기에서 엄청나게 핫한 한 친구가 일하고 있어서 왔습니다 샘의 한 친구는 루씨는 우리 집은 가지 않을 거야 지금 몇 시야 12시 55분인데 나는 지금 멀쩡하기 때문에 좀 놀다 가겠어 내일 쉬잖아 쉬니까 더 놀다 가야 돼 너무 아쉬워 지금까지 너무 지금 헤어지기에는 너무 아쉬워 소주 한 병씩만 먹기로 하자 그러면 딱 나 한 병 한 병 한 병씩만 먹으면 딱 괜찮게 괜찮을 거야 헤이 루씨 루씨 정신 잘 있으세요 원지고 원지고 남진과 남진과 연애 남진과 이 친구는 루씨고 저는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내일 어차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먹고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차는 어디로 가지? 저희는 지금 어떻게 말하면 4차를 왔어요 4차 4차를 와서 다시 한 번 더 먹기 시작할게요 루씨는 가고 저희 둘이 다 왔어요 루씨는 가고 저희 둘이 다 왔어요 원진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걱정은 이렇게 하고 기억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저희는 이제 다 마시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배가 진짜 너무 배불러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빨리 집고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는 안녕 안녕 안녕해줘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